왜 이렇게 안나와 와 진짜 아프다 들어올거 같은데 오우오우야 오우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아닌거 같은데요 와씨 자 야 위자드 잡기에 걸려본거는 거의 한 거의 한 1년만이지 않나 이야 각성위자드 진짜 의외다 이야 역시 잡아 방어력은 그렇게 높지않아가지고 잡아 오씨 이건 아닌거 같은데 우와 이게 살았네 아이 각성위자드가 그 cc 연결이 살짝 매끄럽지 못해 어 역시 그건 위자드의 잘못이죠 위자드의 잘못이 저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씨 진짜 아프다 이야 콤보 제대로 들어왔으면 바로 뒤졌지 들어올거 같거든요 반응만 하면 돼 오우오오 세탁기 오우씨 오오오오 오우오오 오우오우야야야 들어올때마다 저렇게 오 견제를 하면 진짜 아픈데요 야 이건 이 아프면 참을수 없지 그래도 이동기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해볼수 있지 않나 오우 오우 물구슬 원거리 물구슬 들어왔죠 저도 이제 각성위자드 유저였기 때문에 이 각성위자드도 좀 알지 들어올거 같은데 점프점프점프점프 아니네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한 한 한 템포 오케이 나이스 아프다 무엇보다 그냥 아픈게 커 네 그 부분을 강점으로 삼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거죠 그때 제가 한 템포를 쉬고 그 빈틈이 있을 때를 공략한다 그렇지 그렇지 긴탈 방금전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긴탈을 썼지 넉다인데 어 잠깐만요 다운드였나? 아닌데 넉다인데 잡아 오잉? 오잉 자 이 몹사를 노린게 아닌데 몹사를 노린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몹사를 노린게 아니라 그냥 몹이 많은데서 죽은거에요 예 절대 몹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우 오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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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 직업 상태가 위치? 위자드? 금수랑? 커세요 각성? 전승? 전승인거 같아요 어이 각성 오케 각성이라 아프죠 일단 아플 예정 일단 아플 예정 1대1 상황이면 좋은데 하나 으 라인드 처만 하는지 어떻게 가 발생 이게 선후딜이 진짜 크긴 하다 보다 하나 보다 선후딜이 진짜 미친듯이 커가지고 저분이 저때문에 캐릭까지 바꿔오셨기 때문에 저분한테 먼저 pb 우선권을 드리는게 맞지않나 그런게 어디냐만은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이거든요 지금이다 잡기 각기 너무나도 뻔하게 보입니다 저는 커세어를 해봤기 때문에 불꽃놀이 하필이면 캐릭을 하셔도 이 가참 굉장히 많아지지않았나 사나님이 잡기 각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조심할건 다 잡기 다 잡기 너무 길어..아이 그냥 내가 상대보니까 알겠네 이 ㅅㅂ 이거 아이 참 각성컷에 문제가 많아 캐릭이 어 이게 왜? 이것도 왜? 어 근데 딜은 좋다 와 딜봐 딜 봐 딜 봐 딜 봐 딜 봐 오오 오 딜은 좋은데 와 어우 딜 하나는 무시에 못하겟네요 와 딜 보소 와 미쳤다 들어와 들어와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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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샛 오오 잠깐만요 딜이 미쳤구나 그냥 도망을 살짝 가져야됩니다 이럴땜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없고, 그냥 도망가 그냥 와 미쳤어 그냥 딜이 어우야 제가 방이 낮은건 있는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캐슬 캐슬 안하면 안되지 후 그냥 커세어가 딜은 괜찮네요 딜 하나 정도? 겟이거든요 겟이 아마 여기 안 닿을거에요 겟이는 사거리 문제가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잡아 오 잠깐만요 이거 아닌거 같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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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주겠네 오잉 어디로 나오지 아 이게 안보이는구나 저게 마지대 돌파가 잡아 진짜 솔직히 여유롭긴 하다 오잉 잠깐만요 아 이건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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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아유 선호들 아 제가 걸릴줄 몰랐나봐 이거 누가 걸려주겠냐 싶었겠지 저는 이런거 잘 걸립니다 이런거 잘 걸려줘 그냥 걸리냐 설마 누가 걸렸어 능 걸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마지대 돌파는 딱 마지대 돌파를 똑같은 이제 상위 호환 스킬인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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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소 여기까지는 몰랐다 잡기는 조심 안해도 되겠죠 잡기 쓰는 컷에 없잖아 선생님 잠깐만 그건 좀 잡아 잡아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 이 잡기를 쓸 수 있는지가 보이지 않나 너무 뻔하지 않나 어우 너무 아파 야 쟤 오케이 몽현 자 잡아 잡기 가기 아이 뻔하다 커세어랑 제가 처음 싸워보는데 약간 딜은 참 좋은데 이게 공격중을 다 맞춘 커세어가 이정돈가 잡아 이게 안타까워 이런거는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마지대 돌파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붙을 수 밖에 없거든 15초 동안 아무것도 할게 없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하사신 입장에서 잡기 말고는 솔직히 공략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해 잡기 원툴이지 커세어저은 커세어저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커세어 입장에서 잡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잡아 오케이 근데 왜 저만 조지는거죠 여러분들끼리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뭐 나한테만 잡아 오오 훌륭합니다 네 한번 잡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솔직히 딜 찍는거 아니면은 답이 없을거 같아서 어이씨 그렇다고 딜 찍는거 하라는건 아니고 아이 선생님 잠깐만요 아파 뒤지겠네 진짜 타임 이동기가 좋긴 하거든 근데 하사신의 순간이동기만큼은 아니지 개시 개시는 피해주고 아니 잠시만요 저 잡기가 없어서 14초동안은 어차피 제가 선생님을 공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낭만이형 슈아시식이고 오이고 이건 위험하죠 에이 긴탈 어이참 죽을뻔했네 진짜 3분 버프인가 저게 피감 3분 뭐지 잡았다 아닌데 몽환 몽환 맞나 14초동안 아이참 아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 공략할 방법이 마질의 돌파 오케이 잡아 오 이게 사거리가 안닿네요 이거 원래 잡히는 각인데 시시기가 무효화된건 아니고 면역 아니였던거 같은데 훗 몽환 몽환 뺐죠 방금 마질의 돌파 뺐는데 어 잠깐만 와 좋았네 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됐다 슈아이지만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거지 않았을까요 뺐 뺐 뺐